맛있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이 성색이 너무 좋아. 슬프고 아름다우네. 딱. 더러워지다. 머리 잘랐어? 머리가 이렇게 해서 잘라? 만난지 얼마나 됐지? 7년 정도 됐어. 수연이 부모님 만나봤니? 아버지 환갑이래. 가봐야겠네. 너도 오라는데. 어디래? 3초. 살아보고 해. 어머니 많이 할게요. 응. 살아봤는데도 모르겠어요. 네. 네가 뭘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내가 뭐 땜에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도 좀 하자. 날아가. 알겠어?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 헤리에 그것은 멈추게Beat. 감사합니다.